서로의 진솔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빈곤 막아야 돼요, 레시아 학생들! 자,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트릭셔 투게더 2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퍼펙트 플립으로 6명의 선수들이 물병 세우기를 동시에 성공하는 게임이고요. 제한 시간은 30분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1편에서는 롤링 홈즈가 물병 세우기 6개 중에 5개를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판매기 횡구로 돼서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프릭셔 레이스로 고무가 달린 지우개 연필을 튕겨서 컵에 넣는 걸 한 다음 물병 세우기를 성공하고 탁구공을 컵 안에 골인시키는 그런 게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최고의 팀워크로 여러분들 7명 모두가 구멍이 뚫린 원판을 들고 공을 날라서 통에다가 넣는 기록을 재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진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실 없었던 코너이긴 한데요. 그냥 롤링 홈즈 팀과 한번 심심해서 대결을 했던 게 사실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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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번째 코너, 트리코를 이겨라.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병 세우기를 통한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아홉 칸의 빙고를 물병을 세운 사람들이 칸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현지야, 얘기 좀 해. 현지 씨, 얘기 너무. 자, 그러면은. 네. 트랙션 투게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진짜. 안심하세요. 새로운 멤버들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아주 좋아요. 리액션 아주 상큼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운드! 퍼펙트 플립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후보는 15분 첫 번째 전반전을 하고요. 두 번째 후보는 후반전 1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운드! 네! 오케이 이 텐션 그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자 랩스댄스 친구들은 30분 내에 6개의 물병을 동시에 세울 수 있을지 30분 카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잖아요? 네! 화이팅 준비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외치면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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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승내완! 시! 3!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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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이거 너무 세게 해볼게 시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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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지 20초 만에 지금 5개를 성공했습니다. 와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하나 둘 셋 지혜씨 막 주도하려 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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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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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작하자마자 다섯 개 하고서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 이쪽 더 던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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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출연자들이랑 다르네 애들이 젊어서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아니 자꾸 혜윤씨 두번 하시네 하나 둘 셋 사훈 다섯 해 나 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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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ожiu 우리 6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수지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벌써 다섯 번이 두 번이나 됐는데 아 지금 한계가 안 서가지고 아쉽네요 지금. 우리 수아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는 친구가 잘해요. 지혜로는 친구가 잘해요. 지혜가 잘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부담 때문에 안 되죠 그쵸? 칭찬하면 안 돼요. 아 바보래요. 아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여기는. 제가 볼 땐 세현이라는 친구가 하나 둘 셋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잘해야 돼. 잘 맞춰야 되는데요. 오 야 나왔어요. 야 나왔어요. 야 나왔어요. 사운드 안 돼요. 세 번 논석. 하나 둘 셋.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 논석.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 논석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C 나왔어요 C. 아 C. 아 C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현재 17분. 17분 5. 다섯 개가 한번 터졌습니다. 다섯 개가 한번 터졌습니다. 다섯 개. 네. 아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오 예 투입 때 준비되셨죠? 자 모모 스트레칭도 이렇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스트레칭 좀 하고. 15분 동안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잘 했는데. 잘 했다고요? 영상으로 확인 다 나오는데. 지금 정비 한번 하고 해야 될까요? 자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팔짝 웃으면서 하세요. 야 소리 한 번 하셔. 자 현재 8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5분도 남았습니다. 5분. 실시간으로 편집자님께 카톡이 왔는데요. 졸려 허리 아파 살려줘. 3시 28분. 이런 카톡이 왔네요. 편집자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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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파이팅 한번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 마지막! 카운트! 10! 9! 8! 7! 6! 5! 4! 3! 3! 2! 1! 1!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금 아주 그냥. 다시 앉으세요 여기. 다시 끝났으니까. 다시 또 앉으세요. 자 다들 표정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약간 재밌게. 즐기다 가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들 표정이 너무 안주셔서. 자 어떠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어. 끝난 거 같아요. 아 너무. 어차피 처음이라서. 다음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다섯 개의 물병 수육을 성공했기 때문에. 기록은 다섯 개로.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라운드. 트릭샷 레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두 번째 트릭샷 레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 설명해드릴게요. 고무가 달린 지우개 연필을 튕겨서 컵에 넣는 걸 한 다음 물병 세우기로 성공하고 탁구공을 컵 안에 꼬리시키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맞고 있습니다. 슈리이 시작 자 하나 넣기도 힘드네요 지금. 자 집중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빨리 두 개 더 남았어 그쪽. 아니 그거 안돼요. 안돼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 빨리해 빨리. 지금 조 할 때가 아니야. 됐다. 됐다. 터치 빨리 해야지 빨리 가야지. 아니 그렇게 뭐 이렇게 뺑도록 할 필요가 있나요? 아래에서 고개 숙여서 죽으면 되는데. 네. 자 아직 역전할 수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빨리 졌어. 뭐야. 돌아온 다음에 가야죠. 쑤연씨 바로 뛰쳐나가면 안되지. 아직 지혜는 한 개도 성공 못했고요. 그렇지 하나 성공했어요. 역전했어요 지금. 상관없어요. 지혜야 한 개도 마세요. 지혜야 좀. 됐다 됐다 터치. 됐다 됐다 터치. 아니 현지야 다시 터치하고 나가라고요. 그렇지. 더 던져 넣어. 여러분 끝납니다. 급해 급해. 지혜는 언제까지 물병을 태우고 날 샘이. 지혜는 언제까지 물병을 태우고 날 샘이. 서서. 야 재현아. 미안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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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야. 톡톡톡. 톡. 오오오오오. 아니 방송용으로 좀 씁시다. 오오오오. 오오오. 혜윤 성공. 자 과연. 혜윤이가 지금 한 개도 이길. 아 네. 더 가야 될 걸. 터치. 지베리 레츠고. 성공했어요. 바로 성공했어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동북 선수는 오른손으로 했던 걸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선수. 다음 선수. 막 당장. 막 당장. 막 당장. 막 당장. 고마워. 자 이제 다리. 양턱을 통해. 네. 여기다가만 당장. 과도한. 고마워. 오졌다 오졌다. 이렇게 해서 동국의 승리! 자! 신났어요 결승에 올라오시는 분. 선지시키시고요. 선 좀 시켜주세요. 네 뒤로 가시고요. 자 마지막 결승전 시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작! 긴장했죠? 벌써 동국 선수 하나 떨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 하나. 오 역시 결승전 나와요. 어 저기 저기. 어 저기 저기. 감을 잡고. 자 이제 혜윤이가 여기서. 오 혜윤이. 고기. 오! 하하하하. 깜짝. 종봉 쌤. 기다려달래. 기다려달래. 하하하.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ㅏ하하. 아아아아아. 수현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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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을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포기하지마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승자는 성공 자 세 번째 게임은 우리 멤버들 간의 팀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팀워크 준비되셨나요? 최고의 팀워크 렛츠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세 번째 라운드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세 번째 라운드는 최고의 팀워크로 구멍이 뚫린 원판을 들고 곰을 날라서 통에다가 넣는 기록을 재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1회차 때 롤링핸즈가 9분 2초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신기록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3! 2! 1! 시작! 아! 무거워! 가세요 그래야 돼야 돼! 잘해! 잘해! 아! 그래서 heavenly vemos 히익 일제완보 돼야 돼! чудес Elle 이зabil 보 Bottin poussi 산 곰 달 기뻔 찬 조 Ny 비 π 추천 판을 잡으면 안 돼요 끝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아시나요? 네 가만히 있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튀어나가면 공은 그대로 있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오오오 오오오 최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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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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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끝나기가 무섭게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몇 분일까요 과연 16분 하하하하 21분 42초 57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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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하듯 한 번씩밖에 못해요. 빙고 게임. 그래서 원 빙고를 먼저 한 사람이 이기던 게임. 오케이? 이해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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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트리콘 멤버들은 오른손 말고 왼손으로 하는 걸로. 자, 이제 마지막 게임 시작해보기 위해서. 자, 마지막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네. 악수 한 번. 아,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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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어색한데. 왜 안. 준비! 시작! 백! 어! 어! 자! 바로바로!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오! 예스! 트리코! 다운내드코! 다운내드코! 세연이 째려보지 말고! 응원 한 번 해주세요 빙고를 막아야돼 성공해서 막아야돼 빙고를 빙고를 막아야돼 빙고를 빙고 막아야돼요 빙고 막아야돼요 빙고 막아야돼요 빙고 막아야돼요 릴렉스 릴렉스 빙고 빙고 옳지 한 번 한 번 막았어 지금 팽팽해 빙고 떵고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최애기도 이제 출전을 시작했습니다. 어깨 어깨 신경전. 어깨 세연이 신경전. 자 준비 다 되셨나요 양쪽 팀? 네. 자 준비. 아 스타트. 어 어색해 어색해. 자 자 트리코 멤버들 처음에 성공했고. 아 버스터 두 번째.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박아 박아 박아야지. 빨 박 아이스. 야. 2회차 2회차인데 3회차가 벌써 힘드네요 우리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너무 언빌리버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너무 맘대로 안 돼서 속상했고요 손목도 아파요 너무 재밌었는데 체력 소모가 신기록을 못 세워서 아쉽고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트리코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땡큐 뭐야 이렇게 하면 대박 웃기만 해 다음 GMAT까지 기대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었고 뭐지 저는 하나도 이긴 게 없어서 다음에 나와서 꼭 이고 계십니다 아 진짜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진짜 촬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소정의 선물 우리 티셔츠는 먼저 받으셨고 트리코를 출연하면 수료증을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라고 두 번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 사람은 유튜브 채널 트릭샷 코리아 트리코에서 진행하는 예능 코너 트리샷 투게드에서 모든 트리샷 코너를 체험하고 열정적인 자세와 피난한 노력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할게 2증을 수용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유튜브 트리샷 코리아 트리코 드립니다 와 새로운 멤버들이 트리샷 투게드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촬영할 때 굉장히 한 가지의 콘텐츠를 갖고 엄청 많이 촬영을 하는데 진짜 그 마음을 저희가 겪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한번 겪어보시면 어떤가 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희의 마음을 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냥 힘들다고만 느꼈는데 뭔가 남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어 즐거웠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하 프리코